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세 분 또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 하하 씨부터. 먼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카홀 그리고 하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쿤타입니다. 소감을 물어보셨는데 감기가 무량하죠. 레게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영화로 또 더군다나 반만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니까 저희는 뭐 눈물이 나옵니다. 약간 글 써버리시긴 하네요. 네. 진심입니다. 혹시 이 느낌을 레게 2행시 가능하십니까? 미리 좀 주시지. 사실 2행시는 쿤타가 잘합니다. 쿤타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. 지금 충분히 생각할 시간 드리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우는 레게 2행시입니다. 레게는 레게는 하나 둘 셋 개 개같이 부활한다. 찢었다. 힘들었다. 기세로 가시는군요. 직속에서 저희가 던져봤는데 좋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자 일단 지차할 것 없이 이분들이 또 왜 오셨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겠죠. 레게의 전선 반만리의 명곡 Could you be loved?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